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집주인이 딱 한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말 그대로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법을 개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9일 17분의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에서는 임차인의 퇴거 조치를 중단하는 긴급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42개 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퇴거나 단전이나 단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이 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더라.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주거안정 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월세를 3번 밀리면 그리고 그 3번은 연속해서 3번이 아니라 띄엄띄엄 월세를 밀리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3번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은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견고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한 법 전문을 보시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거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주인분들도 있으실 거고 임차인 분들도 계실 텐데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열흘 정도 되고 있는 임대차 입법도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쟁점이 되는 그 사항들을 조절하는 게 사실 급선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물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그 취지와는 엇나가서 임차인과 집주인의 쟁점을 더 부추기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있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습니다. 월세 받는 게 아니니까 세 번에 달하는 월세에 밀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무한해서 살 수 있는 이게 되다 보니까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 재난에는 세입자도 힘들지만 집주인도 힘들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면 집주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에 실거주까지 빼버린다면 이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공적인 부분인데 이걸 왜 민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주거권을 보장받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라서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집주인 권리가 상당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나 통과가 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속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현재 입법 예고되고 있는 법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법안에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를 보시면 다른 법안들은 의견 수가 4개, 3개, 2개 이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시면 의견 수가 560개입니다. 제가 9월 14일 날 확인한 자료인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560개 의견들을 제가 하나씩 다 봤는데 전부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이 많이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면 찬성표가 나올 만다 한데 전부 반대라는 건 아무래도 임차인보다는 집주인분들이 많이 받고 많은 의견을 달았다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달고 싶다면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어떤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임차인에게 무한한 권리를 주고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상당한 권리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여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통과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